대구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재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며칠 전 진행한 전국교정시설 전수진단검사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이동을 중지시키고 법원에서 대구교도소 수용자 형사 재판이 일부 연기되고 있습니다.